지태현 희망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새로 입장하게 된 지태현이라고 합니다 좋은 팀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번 시즌 팀의 우승하는데 보태이 될 수 있게 노력할테니까 팬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지금 몸 상태는 아프거나 그런 것보다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요. 진짜 10월 중순 시즌 시작할 때쯤 되면 많이 좋아져서 힘에 좀 보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 올 시즌 목표는 일단 그동안 부상도 있었고 해서 시합을 일단 출전하는 것 자체가 목표고요. 팀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 우승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출전을 해서 우리 젊은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제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새로 팀을 옮긴 만큼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앞으로 시즌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지훈이가, 문지훈 선수가 개인적으로 멋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듬다고? 무슨 말인지 알아듬다고 생각하시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런데 같이 성함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 다시 성함한 것 같습니다. 저희 서로 함께 일 상호하시는 사이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항상 م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려드립니다.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 날이 너무 이였다. 여러분, 그리고 이 날씨가elia의 원신관없는 정도가 본드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